으 으 으 으 뭐 사구요 저희 회사 사무실 식당에서 싸운 것 같아요 아 쇼를 난 또 또 우랑각시가 있나 있죠 하하하하 우랑각시가 왜 다 빠진 줄 알지 어 있었으면 좋겠다 아세요? 아 오늘 내가 아는 친구를 불렀어요 손님이요 뭐하는데 너무 이뻐요 이쁘다고? 네 배우에요 배우 니가 아는 배우가 없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배우는 배우 얘기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싶죠 너랑 친구야 아니면 뭐야?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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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운동 잘하고 야 운동 잘해 운동 잘해 좋구나 어 탁구나 아 운동 잘해? 혹시 잘해 언제 와? 거의 올 때 죽을걸요? 아 비가 오니까 뭔가 척척하네 어? 척척하네 어? 아우 아우 시인이야 아우 시인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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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소? 어? 야, 제문대로 가. 제문대로. 제문대로. 잘 지냈어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랑 비슷한 도새예요. 나랑 비슷한 도새예요. 야, 뭐야? 전혀 다르잖아. 뭘 달라요? 어디서 다녀? 아니,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요? 어? 어? 얘네, 뭐야? 이쁘다, 진짜. 근데 여기서 형들 뭐예요? 구경해서? 나랑 1년 사는 거야. 아니, 근데 형들은 그냥 게임만 하면 되니까 살만 하겠네요. 저번에 뭐 낚시도 왔다고 했는데? 결국은 누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넌 뭔가 조급해하지 마. 아니, 근데 조급한 것보다 이렇게 많은 거치를 해놨는데 움직이질 않는데 아, 이 공선을 고려해서 지금 아니. 카메라가 움직여 걱정하죠. 저거 아빠, 쟤 움직여. 제가, 제가 너 따로 다니는 거야. 그거 봐, 좋아. 그러네? 어. 너무 1박인 일 마인드를 버려. 그래. 여기 1박이라는 것이 아니야. 와. 아, 또 새로운 예능에 또 저금을 해야겠다. 해당이 또 눈빵, 눈빵이 한참 유행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경규 형님이 우리의 롤모델이야. 경규 형이 우리의 롤모델. 집주변인이네. 집주변인이네. 이러고 있겠냐고요? 아니, 이러고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날 것 같지. 그때 하는 거야. 그때 하는 거야. 야, 지금 뭘 이렇게 많이 싸웠었는데. 아, 맞다. 그거 지금 드리면 되겠구나. 저 형들 이렇게 또 계신데 제가 그래도 그냥 오기가 좀 그래서요. 뭐, 뭐 가져왔어? 걍 몇 개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해줬었거든요? 뭐예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형들이 저번에 너무 안 맞더라고요. 뭐야, 이거? 오오! 마라탕. 마라탕. 샤부샤부. 아, 여기는 뭐, 그럼 자, 라면 그럼 여기를. 그쵸? 좌차 또 짜장 나면 벅장 거 내가 두 분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그냥 동시에 그냥 따로 드세요 까게 하셔서 어게 안 맞는 사람 끝까지 안 맞더라고요. 자택과 이거 제가 맞춰 볼 필요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 그러니까 사람이 좀 한 번씩 와야 되기도 도알아 이게 뭐 해 어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장난감 아냐 예 종민이 형 이런 좀 아이디어 상품이 좋아 하시더라구요 마주가 그래서 뭐예요 수요라는 거야 아니요 이거 이렇게 여기 컵이 꽂아 가지고요 이렇게 써서 아 마시는 걸 하시는 거 이렇게 예 그 굳이 국경과 있으며 마지막에 하는 게 뭐 뭐 이런게 이제 써보면 불량 나오기 좋죠 으 아 뭐 2 5 이거는 아 병따기 다음 땅에 아 예 5 평소 이 코믹스 좋아하시잖아요 나 좋아지 에 슈퍼맨이 뭐죠 아 또 를 어 털어로 터로 벽 때 어 벽 때 필요하겠어 의림을 우리 딸이 없었어 이거는 이렇게 뭐 맥주 짠 이라 이런건데 5 5 5 5 5 4 온수 자 야 오늘 저게 우리 정이 켈 와의 완전 분위기 더 배가 있다라고 5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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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노래 내역 출연 어 예 우리 클론 형님들 또 지친 제거 어때요 어 5개 어 이걸 없다가 끼고 먹는 거네 으 에 이걸 껴줄 수도 있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이게 참 한 쪽에 소주 한 쪽에 맥주 소맥? 아 소맥이 나오는 거야? 한 방에? 그렇죠 막이다 이거 가정 넣으면 치사력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마시면 돼요 소맥? 그렇죠 소맥 너무 길어 안 쓸 것 같아서 너 중쟁이 심각해서 갖고 온 거를 그냥 마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종민 형은 흥미를 잃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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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으로 리액션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래서 안 되는 거야 형님의 예능을 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의 예능을 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계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영혼 없이 대답하고 무슨 기분 나쁘다 뭔지 알지 아트야 자습겠죠 어쨌든 우리 시은이 자랐다 진짜 남자 둘이 사니까 진짜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더럽게 이게 아하하하하 정말 한다 저거 와 형들 집 안 이럴까봐 나 커피 사줄게 형이 와 잘 안 넣었느냐 엄청 많네 내가 커피를 엄마 안 사준다고 했는데 커피 사줄게 이거 채우는 안에 넣어도 된다고? 그럼요 그렇죠 물 한번 해드리고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네 물 부어요? 물 부어요? 물 부어요? 얼마나 부어요? 얼마나 부어요? 어떻게 채용되지 됐어 형이 가져오셨다면서 형이 몰라요? 그거 물어줘요 자꾸 나한테 하하하하 니 거 아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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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애가 이게 거짓스러워졌지? 꽤 됐어요 몇 년 전에 하하하하 근데 언제까지 이거 계속 이렇게 해요? 물이 다 부어도 때까지 요만큼만 먹는 거예요? 아니 물 또 타야 돼? 어디까지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하하하 이거 커피 그냥 심어 먹으면 안 되나? 하하하하 아 루아꼬아 고향이에요 어 우리 이번에 콘서트 하거든요 몇 곡 하냐? 23곡? 그것도 너무 많아요 많지요 근데 23곡이 형 파트 한 1분 정도 돼요? 근데 23곡이 형 파트 한 1분 정도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4분 정도 되죠? 근데 뭐 근데 뭐 그거는 더 없잖아 이렇게 먹는 게 이게 한 번 먹으면 됐다고 이제 안 먹는다고 누가 이렇게 먹냐고 아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에 되게 취지에 좋은 딱 맞는 거 같아요 커피? 뭔가 이게 아날로그 하잖아요 그래 시간은 오래 걸려더라도 응 여기 천천히 가는데야 하하하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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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뭘 해 먹었길래 이렇게 들어? 하하하하 이거 계속 이거 계속 우려요? 어? 계속 우려내요? 어? 계속 우려내요? 아 시윤이 봐봐요 이거 청소 계속 청소하잖아요 오오 깔끔해야 돼 아 이거 시윤이가 있어야 되는데 딱 그쵸? 어? 에? 그냥 청소하고 우리 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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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지도 하하하하 커피 한 잔 들고 우리 빠루 가보자고 오오 마치 들고 가시죠 와아 우리 빠루 와라 하하 하하 메미 소리가 오오 저거 물 흐르는 거 써도 되나요? 우와 네? 우와 우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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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우와 하하하하 아플텐데 어? 옆집은 가까워요? 뭐야 여기 옆에 아 양봉 양봉 하나씩 있거든? 하하하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리 기다리라 지쳤어요 땡벌리 땡벌리 야아 이따 양봉 한 걸 다 보자 양봉이요? 응 나 양봉 하려고 했거든 오오 일단 호리나 뭐 좀 뭐 다른 잡 보자 있다가 진짜요? 오오 형 양봉 할 수 있어요? 이거 배우기로 했어 그럴 리가 없는데 겁 엄청 많잖아요 아냐아냐 양봉 때문에 이 프로를 하게 된 거야 어 양봉 하려고 양봉꾼 어 저희 고향에서도 이렇게 들리는 속설이 양봉 하시는 분들은 응 벌한테 쏘이고 하니까 말씀해주세요 건강해진다고만 고마 그래서 그 양봉하시는 분 집 앞에 백 번의 고통을 참는다 라고 써있어 하하하하 백방 물리신 거 같아 어 그래서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물렸기 때문에 아직 백번이 남아있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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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부터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원이 형 그 예능 저거 할 때 약간 형이랑 이미지가 저한테는 반대였어요 뭐요? TV에서 봤을 때는 좀 형이 까칠해 보이고 뭔가 예민해 보이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요 되게 까칠해 되게 형으로서 잘 챙겨주고 유순하고 어 이거 아니야 형은 반대로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 하하하하 형은 반대로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 하하하하 막 보니까 하하하하 그치? 진짜 천상여행 연예인이더라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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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좋아하는 형님인데 내가 다 이렇게 빨아먹혀야지 너무 웃기다 이래 해주셔 너무 웃기다 이래 해주셔 아 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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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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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씨? 아, 시원씨? 시원씨입니다. 윈시원. 네, 윈시원입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어디 이렇게 먹으시게 해서 왔지? 어디게 어디 가세요? 하하하하 원래가 멋있게 입어 이 귀신 너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풀 너무 많이 매기신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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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테에요 예 멧돼지가 나왔어요? 대박이야. 어디이 어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고라니 사진이에요?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3D 애니메이션 거 같아요. 이건 어디예요? 가짜 같은데? 지산 이 고라니예요? 너무 귀엽다. 귀여워라. 우와 오, 키우고 싶다. 아니, CG 같아요, 진짜. 응. 나 뭐 처음에 무슨 사진인 줄 알았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야, 얘는 너무 무섭다. 아니, 밤에 멧돼지 보면 진짜 무서워요. 이것도. 너무 큰데? 야간에 나온 거야, 야간 지금. 우와. 근데 아니, 직업이 뭐예요? 나? 롬팽이요. 롬팽이요. 롬팽이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하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아니, 마을을? 네. 아, 마을 수호잔시네, 수호잔. 진짜. 터디 램스니까 2로 갔다가 R로 갔다가 아, 진짜. 저수지도 한 번 더 걸고. 진짜 농성이 많네요. 그렇죠. 이젠, 이젠. 그냥 마을 지키미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완전히 그냥 백수가 되고 그랬어, 이거. 이상이 후보자네. 탁구 칠 수 있어요? 아니, 탁구? 아니, 나는 공, 주워진 것만 3년 동안 했어. 네? 공, 주워주는 거냐? 공, 주워주는 거냐? 탁구, 주워진 것만. 얘들이 운동을 너무 잘한대요. 얘가 운동선수 출신이야, 거의 다. 탁구, 그냥 운동하고. 이렇게 한 게임 해봐, 뭐 같이? 할 수 있어요? 어, 둘이 둘이 맞고만 짱이다. 그럼 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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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도 잠깐 밖에 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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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깔게 내게 뭐, 밥. 오, 갑자기 탁고요. 오, 오케이. 자, 일단 너네 둘이 한 번 보여줘 봐실래요. 아이, 동굴은 내가 이기지요. 어? 해봐 한 번, 동굴은 내가 이기지요. 해봐 한 번, 동굴은 내가 이기지요. 너네 운동 잘한다며. 잘하는데 동굴은 이기지요, 내가. 네가? 아이, 그럼요. 주로 봐. 인중에 꽂는다. 어, 오랜만에 붙는데? 어? 동굴? 어? 오랜만에 붙는다? 딱 3번 해봐, 연습. 어, 그럼 지금 자세가 너랑 다르잖아, 딱 서 있는 게. 뭐, 서 있는 거, 여기서랑 서 있지? 해봐. 잘해봐. 아이, 동굴이 해달랬어. 어, 뭐야? 자, 그럼 공이 안 보여? 얘가 있다, 얘가. 표정, 거의 표정은 프로 선수야. 야! 잘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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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마지막 한 번 연습. 아니, 공은 받아줘야지. 아, 연습하는 거야, 연습.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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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네, 정민이가. 실전에 약한가? 야, 이거 한 거야. 오랜만이구나. 재밌다. 돌아왔구나, 너구야. 정말 너무 못한다. 피스도. 에이, 랠리 좀 해봐. 좀. 아, 랠리. 지원이 형 한번 쳐 봐야지. 저는 잘 못해요. 진짜. 안 해본 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케이. 제가 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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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는데? 잠깐만. 내 서브를 봐주셨어? 지금 선코 하세요? 바로요? 아니지. 해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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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하게. 오. 공이 들어오는 게 너무 빨라. 던지면 포인트지, Corinth라도. 악픽 Craig로 이거는 기다림의 미야기여, threechau. 성 charges, Goди. Tube risks.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야 뭔 얘기했는데 우리 다 못 죽여요 고흥을 3년 동안 줬다 본 게 배운 거에요 눈으로 오늘 일 없으세요? 넙서 흘리, 넙서 백수가 뭐 흘리니까 아니 눈팽이라고 하시면 돼 닭을 아니 눈팽이라고 하시면 돼 닭을 탁구를 그럼 편을 편을? 아버지하고 다고 먹고? 아니지 아버지하고 다고 먹고? 아니지 너랑 나랑 그나마 먹어야 되지 왜 내가 해 먹은 거야? 잘하는 사람 먹고 못하는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이겨 이렇게 그나마 먹고 그나마 선생님이 하는 걸 그나마 내가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 번이라도 그럼 뭐 진사람 뭐 이런 거 알아요? 진사람 오늘 점심 점심 해주기 점심? 점심 해주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술 지금 담고 있어요 술 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옆집 여기 위에 티 저는 배우입니다 윤시윤이라고 윤시윤이라고요? 친구예요 이거 후배 네네네 우리 공정은이 공정은이 그럼요 공정에 선거요? 여기 문팀이요 농민팀이요? 네 여기는 아니 여기는 오비 여기는 Y비 여기는 Y비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점심 대접해주기입니다 네 점심 대접해주기 11점 11점 단판? 단판 단판으로 가야지 우리가 오케이 선수가 오케이 단판 받아봐요? 어 받아 자 샤운다이 내가 받아 내가 받아 형성어 형성어 자 샤운다이 내가 받아 형성어 go 형성어 형성어 왜 바로추면 안 되니까 넘어가기만 하자 넘어가기만 하자 야 받아봐 어 어 nominees 몸으로는 받지 말고 받으라고 하지 받으라고 하지 형 잘했어요 잘했어요 손목을 더 꺾어요 오 이쪽 몸쪽을 갑자기 오니까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쪼어 나오시죠? 쟤네 왜 자꾸 쟤가 쏴 뭐해? 뭐야? 그거 이렇게 기술 쓰면 알았어 알았어 반칙이야 반칙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반칙이야 반칙 하다 보면 쟤네 신경이 나오니까 많이 배우고 오케이 동구야 받아라 오케이 오케이 바로 하고 바로 빠져줘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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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바로 빠져줘요 미스텍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주세요 안 해도 되는구나 아니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예예예 그럴게요 저는 그렇게 형 바로 빠져줘요 반칙으로 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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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집중 집중 일단 저희 실력이죠 실력이기도 한데 종민이 형이 약간 집중을 못하게 하는 마력이 있어요. 네. 방송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 1g은 더 잘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서 서브컷 뺏기면 안 된다. 야, 두 개 남았어. 두 개. 야, 긴장하. 늦으면 안 돼. 긴장하지만.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실전! 그래. 빠져, 빠져. 아아! 다시 저로 줬는데. 서브이 형. 지금 나왔어요. 형, 지금 바로, 바로 빠져요. 빠져요, 빠져. 빠져요, 빠져. 빠져요, 빠져. 이거 왜요? 이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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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야! 오케이! 오케이! 넘어왔어, 올라왔어. 야. 넘어왔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뭐야, 하나요? 하나. 동민아 서브해. 서브해. 해고, 뭐 갔다? 왜 앞에 나가세요? 내가 받아야죠, 인자. 어휴, 왜 앞을 하고 있어? 어휴, 왜 앞을 하고 있어? 어휴, 왜 앞을 하고 있어? 어휴, 앞을 하고 있어? 어휴, 어휴 오케이 아 남 탓하지 마 서로 탓하지 마 팀 업이야 공개 빠져들게 될까요? 빠져들게 될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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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시 셋으로 끝났어요 네? 아니야, 우리는 단팔 더 하시면 다른 걸 하시든지 밥 먹으면 다른 건 뭐 하시는지 밥을 밥대로 하고 따라 하시는지 밥 먹어야지 간단히 해 드실 수 있는 거? 라면 이제 뭐 제일 간다니는 근데 형 아침에도 라면 드시지 않았어요? 응 어 라면 한번 먹자 라면 또 먹어? 면 좀 그만 먹어 이제 라면? 제일 간다니는 그러면 뭐 뭐가 있어요? 재료가 뭐 있어요? 부침가루도 있네 김치 부침개 할까요? 김치 부침개 할 줄 알아? 그럼 김치랑 그냥 오징어랑 좀 있던데 오 대박 아니 이거 오징어 있고 이거 써도 되는 거죠? 써도 해 우리 나가서 타코 치고 있을게 종민스 어우 종민스 어우 종민스 어우 종민스 크진으로써 손님 오면 이걸로 내기 해가지고 다 시키자고요 딱 똑 딱 똑 똑 똑 똑 자취해 봤는가? 자취요? 얘 혼자서 합니다 지금 굶고 댕기지? 혼자 사는 사람들 굶고 댕기더라고 우리 딸도 보면 아내 먹더라고 밥을 그래도 웬만하면 쉬는 날이나 이럴 때는 좀 해 먹으려고 해요 이게 나중에 좋지 않을 것 식구가 이제 생기고 그럴 때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딸기 으 으 아 아 아 아 이거 전수 시 에 하이 야 으 으 으 으 으 나는 이탈이 될까 아 맛있게 됐네 아 신게 맛있겠다 부친 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시윤아, 안녕히 와. 배고파. 선생님 먼저 한숨 뜨세요. 그래야 우리가 뜨지, 또. 드세요. 아, 그런데 맛있네. 맛있어요? 음. 김치전에 라면 싸서 먹어봐요. 음. 맛있다. 그래도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와, 너무 맛있다. 사라피. 김치전 자겠네. 아, 여보다. 형, 이게 벌이 딱 들잖아요? 순간 탁 안 털잖아요? 이게 딱 안 털리면 애들이 막 공격해요. 털면 어떻게 되는데? 털면 밑으로 탁 떨어져요. 다시 올라오겠지? 그렇죠. 그럼 왜 털어? 모르죠. 지원 형. 지원 형. 지원 형. 어? 아니, 형.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형. 너무 더웠어요. 왜? 저 죽을 뻔했어요. 뭘 죽어. 더욱더 죽어. 그러니까. 형님, 짠. 이 진짜, 진짜 우리가 딴 거. 이거 한 번 그냥 먹어봐야 돼, 형. 이거 잘, 방금 따는 거야. 와, 형, 봐봐요. 진짜, 진짜 방금, 방금 따는 거야. 와, 형, 봐봐요. 아니, 괜찮아. 나는 꿀을, 내가. 아니, 이게. 그러니까, 형. 이건 건강이에요. 나는 가뜩이나 별로 안 좋아하는 꿀을 형이 먹이려고 하면 진짜 싫겠다. 아니, 아니. 진짜, 형. 이거 건강. 내가 형이 안 먹어. 형, 진짜. 형, 부탁해, 부탁해. 아니, 그러니까 꿀을 안 좋아한다고. 형, 형, 형. 진짜 안 먹어봐요. 달죠? 고마워하죠? 꿀이니까. 와. 꿀이 달아야지.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다니까요. 맛있죠? 아니, 근데 많이 안 먹는다니까 왜 이렇게 꿀을 줘? 자, 하나씩 주고. 출발요. 여기 다섯이 있어요? 근데 다섯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근데 다섯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원형 좀 있어요? 너 한말도 못 보고. 저도 한마리도 못 봤어요. 어? 이거 갖고 오늘 단색이 수제비는 고사하고 라면도 먹으러 왔어요. 어? 우와. 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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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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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떤 내가 이렇게 예언한 애들 그대로 같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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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갈까요? 야, 사람이 없으면 마중으로 해야지. 야, 어서 와. 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뭐야? 이렇게 피해가신다고? 어, 믿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 쓰러진 거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우리 다섯 명으로 쓴 적 거 같은데? 우리가 할 줄 알아, 저거? 이게 쓴 게 아니야. 국민아, 거기서 뭐 해, 도대체? 본인 체력 컷 해야지. 네. 네.